지금 표기죠? 네, 생각 좀 좋겠네요. 이게 잘생긴 인한 맛도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오랜만에 먹네. 2개, 2개씩. 아, 갑자기 맛있겠다, 진짜. 야, 이게 옛날 스크맛이네. 야, 맛있다. 그런 거 하긴 막. 아, 그렇다는 거 아니라니까. 한번 볼게요. 나도 해야지. 이게 내 카메라지. 자, 날개잼을 이렇게 짜겠습니다. 아, 이거야. 아, 뭐야. 아, 먹방, 먹방, 먹방. 흔들려, 아, 뭐야. 그리고 2스푼은 양송이 스푼입니다. 아, 형. 진짜 촌스럽게 요즘 그렇게 안 해. 맛 어때요? 자, ASMR 해드릴게요. 자, ASMR 해드릴게요. ASMR 해드릴게요. 아, 저거. 어떤 배토. 아,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어, 됐어, 됐어, 괜찮아. 아, 진짜 예약으로 됐어. 아, 뭐했어? 맛 어때요? 자. 맛 어때요? 자, ASMR 해드릴게요. 자, ASMR 해드릴게요. ASMR 해드릴게요. 아, 저기. 어떤 배토. 아, 괜찮아, 괜찮아. 어, 됐어, 됐어, 괜찮아. 아, 진짜 예약으로 됐어. 자, ASMR입니다. 거기 봐봐, ASMR 돼지? 아우, 죄송합니다. ASMR입니다. 보건 많아. 어, 보건 많지? 어, 그래도. 셋이 이렇게 그냥. 오랜만에 저녁 먹으면서 얘기하니까. 여기에다가 제작진 없이 먹으니까 더 좋은 거야. 어, 맞아. 카메라 많고. 그래, 그래, 맞아요, 맞아요. 안 웃겨야 될 것 같고. Appreciated Jong Unen. rhythm I am sorry, 아니. 한 거 맞는 것 같아. 음. 너무 많이 말하네요. 위치원한 다음. 뭐지.